쩝힘은 심해 원챔에 우리 팀은 정크 원챔 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메트리아가 심해 원챔이에요? 네 근데 ㅈㄴ 못함. 요즘 심해 원챔 왜 이렇게 많음? ㅈㄴ 못하던데. 우리 팀은 우리 팀 눈쟁이. 아 이거 심해 버프 먹고 나서 지금 심해 원챔들이 많이 올라왔구나 마스터에서. 그냥 갱플 장애인. 갱플 장애인. 다이아이들이랑 ㅈㄴ 올라와서 짜증나. 어? 맥님도 그거였나? 전파 같이 했었나? 예. 잘하셨을 때. 우리 팀의 스나이프 끄새끼가 게임이 ㅈㄴ 대충 해가지고. 맞아 맞아. 아니 스나이프 끄새끼가 우리 팀 데스 16데스인가 있어. 16데스인가 있어. 아 걔가 맨 처음에 파라 잘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못하더라고요. 이끄만 가자 이끄만. 아 그건. 우리 팀 오케이 오케이. 아 개가리 ㅈㄴ 뺄 뻔했다 진짜 그 새끼야. 아니 오늘이 16데스를 하고 싶어도 못해. 가면 죽어. 우리 우리 맥님이 맥님이 다 잡았어요. 맥님이 계속 돌아올 때마다 그쪽. 나가서. 성광막스고 계속 질던데. 이거 이 꼬막이에요 이 꼬막. 이 꼬막자. 잘했네 이 꼬막. 어 죽어버리네. 와우 나이스. 오케이 44퍼. 성격이 충전 중이야. 엔퍼. 7인당. 메르시인당. 그게 누구죠? 성세친 아까 만났는데. 겐지 들어왔어요. 겐지 거점 들어왔어요. 야 나한테 해. 야 나한테.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하나. 겐지 들어와있고 메르시 하나. 왜 그래. 저거 왜 라인하냐. 저거 왜 라인하냐. 아 저거. 저기 붓니. 겐지 뒤로 빠졌어요. 뒤에 없어서. 1층으로 빠진다고. 이잡기인데 로더우가 없어가지고. 잘리지만 하는데. 에에. 어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어어. 10번했다. 10번했다. 겐지 반피. 어 라인. 맥크릇 다운. 자리야 자리야. 윌리쮬 윌리쮬 윌리쮬. 힐링 죽인 중! 어 뭐야! 힐링이 안 들어와! 놓고 있었어 놓고 있었어 라인 개피거든요 아... 어 뭐야 뒤에 있는데... 아 죽어 겐지 개새끼 죽어? 죽어 위도우 나왔다 위도우 나왔다 맥크리 빼고 위도우 나왔어요 겐지 굿 라인 죽기 전에 자리에 아가 개피여가지고 오오 들어오겠다 이제 좀 빼자 이거 죽이는 타이언이 준비 와요 좀 빼봐 좀 빼봐 나이스 아 메르시 진짜 라인뽕 라인뽕 더 꺼렸어요 야 나 뽕좀 봐 나도 뽕좀 봐 나 없어 나 없어 안하게 피 오케오케오케 노일러 상대 노일러 노일러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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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2층 알았다 2층 잡으러 가 잡으러 가야돼 아 나 이거 그냥 라인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윈선 할게요 그치 그렇다아 그냥 윈선 하면 될 것 같애 나 별로 라인이 필요 없다 이거 안쪽에 상대가 다 들어오는 거 보았어 겐지 필 겐지 필 딜러들 나이스 딜러가 아니구나 파라 파라로 바꿨어요 위도 위도 저게 뭐 던지냐 뭐하냐 그냥 저게 올라온다라는 건가 저게 올라온다라는 건가 저거는 그냥 저건 그냥 치디라는 거 저건 그냥 그냥 붕괴이지 아아아 파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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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니 파라니 라인을 막아요 도와드 라인을 뭐지 들어가 들어가 라인 다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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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다운 거점 2명 갈게요 마지막에 밟아도 되니까 천천히 겐지 시부터 빠졌구요 일단 겐지 썬 아 파라 반피 파라 혼자 혼자 오른쪽 애들 오른쪽 애들 합류 파르시 개피 개피 아 저 내 딜로는 안 된다고 아 아 제가 딜을 해야 이거 뭐야 바꿔야겠다 이거 픽 바꿔야겠다 너무 아쉬운데 심해? 심해라서 심해 카운터는 또 아 심해가 있었네 아까 없었네 심해 금방 나왔어요 저쪽에 뭐 못 들어갔어 겐지 빠졌어요 아 파라 정이 빠지지 않았네요 파라 개피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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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랗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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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오른쪽 심해 나 죽겠다 으으 죽어 아 아 아팠네 아나 다 각국 꼼 하 어유 오른쪽 갠지 들어왔어요 으으 어.. 메르실을 먼저 조져야겠다 오른쪽에 겐지 깔짝깔짝 오케이 나이스 심해 개피 아나 개피?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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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프리딜 나이스 빠지죠 아 빠지 떼 떼 떼 떼 어서 가요 이거 뽕 그죠? 자리.. 아니 뽕 윈선 줘도 돼 뽕 윈선 줘도 돼 오케이 오케이 그거 메르실 먼저 조져 내가 알아서 잡아 심해 텔 아마 왼쪽이나 오른쪽부터 오른쪽 겐지 사운드 왜냐면 메르시에다가 심해라 저 뽕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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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칠제? 아이고 난 좋아 걸었다 봐 정의충 나 궁.. 버리고 안 쓰고 다음 턴 있을 걸 그랬나? 심해 포탈 저희 입구에 있대요 야 심했어 안 돼? 안 보고 아 나 턴이가 존나 비비고 있어 열심히 해 겹핀데 겹핀데 이거 메르시카 아 이거 나 2킬 갈 테니까 하나님이 일단 하나 다운 아 나 뒤로 계속 나 비비었는데 안 돼 이거? 아 아 포탈 어디인지 소리 들었는데 아 이거 뭔데 나이스 아 이거 아 이거 일단 거점 일단 거점 메르시 궁 썼어요 내가 저거 보고 안 돼이 아 아 아 3초 봐 2초 아 야아 대박 자 잡았을 때 자리야 자리야 오오오오 겐지겐지 페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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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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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오 마지막까지 집중하자 집중하자 이거 7점 메이공 97% 메이공 97% 페르시 다 썼어요 페르시 다 썼어요 페르시 페르시 저 궁 메이공 메이공 왔어요 상대 메이공 상대 메이공 없어요 메이공 겐지 궁도 없어요 상대 어차피 페르시 펑며 펑 펑뽕 펑 안 돼요 호그 들어왔어요 호그 조심 호그 랩 조심 여긴 못들어오는데 애들 오른쪽에 하나 안 들어왔냐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냐 시간 다 된 줄 모르는 거야 펑γ 펑봄 누군 전 의문 펑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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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지렸다 이거 펑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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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하면.. 디바 못하면 디바? 음 디바 못해요 메이 찢으면 저 포탑 다 없어져 어차피 윈선 또 하게? 윈선 뭐 잘하시는데 아니 근데 진입 조합도 아니고 너무 애매하지 않아 이러면? 그래요? 한 명씩 잘라먹으면 될 것 같아 아니 나 알아서 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냥 맥크리 해줘요 맥크리 맥크리 있어야 돼 네 아니면 아예 바스 지켜도 되고요 바스 할 거면 아예 힘싸움으로 들어가도 되긴 함 아 이거 이거 A는 정상 조합으로 뚫어야 돼 뚫어도 아니면 딜러에다 그냥 아까 했던 수비 조합 예 비 막았던 조합으로 공격 뚫고 B 때 바스 뽑아도 되고요 왜냐면 이거 위도우 해도 돼 위도우 해도 돼 잘하신다면 나쁘지 않죠 위도우는 아뇨 나랑 같이 물러 들어가도 돼 쩍힘 시메트라 100% 나와 퍽 심해 위주로 조져야겠다 스페이사님 진짜 멋져요 정말 돈 받고 싶다니까요 내일 너야말로 영웅이야 저 새끼들이 근데 조합이 너무 갱신이었어 4 4 4 3 시메트라 1 겐지니까 포커싱이 안 돼 얘들 심해있네요 앞에 아마 딱이지가 딱이비 없는데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한쪽도 있다 겐지 어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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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무시무시무시무시 오른쪽에 보면 위에 한쪽 메이 딱이비 딱이비 보고 샀어요 상대 메이 있어요 터졌다 저 상대 터진거 같은데 상대 터진거 같은데 탱크가 없는데 조합이 메르시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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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다운 뭐야 심해 막아뒀고 겐지개피 안녕 안녕 빨리 미래를 터졌어 야 파츠 보고 가라 게이들 이런 건 좋아 좋아 어 게임하래 수고했어요 그거수고 아니야 나나와 뭔가 느낌이 그래 와 32점 주네 원숭이 나을 것 같은데 나나와 나나와 대건 장난하고 나나와 원숭이 아까 마지막 유일 때 나나와 여 Rabb Eine가 다 못갔다 자리아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aware 나 점수 조금 떨어졌더라 아 저거 ㅈㄴ 안좋아 마지막에 뚫을 수 있는거였는데 못뚫어가지고 빡치겠다 웬만하면 그 비 비비는거는 뚫리는데